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종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환란과 핍박을 모르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가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어떤 환경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바울에게 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환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끝까지 나만 보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의 중심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같은 말씀을 주님께로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 믿음을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아예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또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션의 모양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 바울처럼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동일한 말씀을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순종함에 따라서 내가 겪게 될 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과 사람들 간에 부딪힘 또는 갈등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거예요 배 전도사님께서 집을 사셔서 집들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집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냥 편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다음엔 노존도사가 집을 사겠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웃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내가? 집을 산다고? 집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만 사는 것 아닌가? 집은子育てる家만 사는 것 아닌가요? 주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사는 집도 너무 좋고 저 마음에 썩 들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 들어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주님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게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도 있고 조건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포함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겪게 될 그 힘든 상황을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제가 경험하는 상황에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될 그 마음고생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왜 집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마음 그 뜻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놀랍게도 갑자기 저에게 라흡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라흡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라흡과 그 가정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흡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축복의 여인이 돼요 그리고 라흡은 이오진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계주에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데 이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그 장소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그 장소 그 모든 장소가 라흡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라흡과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한순간에 저의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집을 제가 간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흡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고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영주권조차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아직 미혼인 여성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일본인이라도 대출이 어렵다고 직접 부동산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부동산적으로 아는 지식도 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동산에 관한 지식도 助けてもらえるような人도 없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뜻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설 수만은 없었어요 열심히 집을 찾고 또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또 열심히 집을 찾으면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깝게 하셨을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집을 찾아라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찾고 또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겨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영주권이 없어서 또 거절을 당했어요 이렇게 집을 찾고 꼭 거절을 당하고 이런 시간이 어느새 6개월을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뻔히 안 될 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서 제 중심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내 육신의 눈은 보다 넓은지 보다 새로운지 더 근사한 집, 그러면서 싸게 나온 집, 그런 것만 찾고 있었어요. 결국 내 육신에 만족을 주는 그 집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일치되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거절을 반복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가 보기에 좋은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두 번이나 거절을 당했던 영주권이 정말 기적같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됐어. 나 이제 라합이 되는 거야. 나는 라합이 되는 거야. 믿음의 여인, 하나님을 경애했던 믿음의 여인. 神様을恐れる 신고한 여인. 너, 라합이라고 나를 불러다오. 너, 라합이라고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한참 막 꿈에 부풀어서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대출의 거절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이 대출을 미리 해주기로 약속했던 은행을 찾아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어떤 신용불량자라면 제가 이해를 가겠어요. 그래서 신용조회까지 해봤는데 결과는 깨끗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다른 은행에 대출 심사를 넣었어요. 결과는 또 거절이었어요. 부동산에서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두 번을 거절당하니까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포기할까? 그럴 수는 없죠. 또 다른 은행에 그래서 또다시 넣었어요. 결과는 또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출이 나올 거라고 부동산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집은 계약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는 집에서도 이사를 나와야 해요. 지금 제가住んでいる家からも 시퇴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이거 어쩐담? 아,どうしよう.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주님, 계절은 왜 겨울인가요? 점점 이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집을 나와야 하는 시간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불안해하거나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집을 사라고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집을 통해서 계획을 품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집을 통해서 계획을 품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니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오니 끝까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며칠 있다가 대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한 그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갖고 있던 조건, 그 환경은 정말 열악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조건, 그 환경은 정말 열악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어려운 환경들을 저는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겪고 싶지 않았던 마음고생 또한 겪어야 했어요. 분명한 이유도 없이 계속되는 거절감을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가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묵묵히 치러 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내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길,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환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미 이 바울의 중심 가득 안에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이 영적인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소원이 될 수 있게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말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